음악 울진구는 동해안 최고의 어업중심지인 죽변항에서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열린 2024 죽변항 수산물축제를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서 성황리에 마무리했습니다 작년보다 한 달 앞당겨 열린 이번 축제는 온화한 가을 날씨 속에서 4만여 명의 관광객이 참여 울진 바다의 맛을 알리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지역 상인들에게는 매출 상승과 함께 울진의 특산물을 전국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번 축제는 제철 대방어를 비롯해 청정 울진 바다의 신선한 수산물을 직접 맛볼 수 있는 기회는 물론 수산물을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행사로 꾸며졌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에는 수산물 및 건어물 판매 장터가 열렸고 참가자들은 직접 잡은 수산물을 손질해 맛볼 수 있는 맨손 활어 잡기 체험과 저렴한 가격의 수산물을 맛볼 수 있는 수산물 경매를 즐겼습니다 또한 축제의 시그니처 프로그램인 물의 퍼포먼스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가족 단위 관광객은 물론 친구, 연인과 함께 방문한 모든 이들이 즐길 수 있는 행사로 꾸며졌습니다 이번 축제는 TV조선 노래하는 대한민국 방송 프로그램과 함께 진행되었으며 첫날 예심을 시작으로 둘째 날 본선까지 끼 있는 참가자들의 경연이 펼쳐져 축제의 분위기를 더욱 흥겹게 했습니다 축제의 시그니처 프로그램인 대형 물의 퍼포먼스와 인기 만점인 맨손 활어 잡기 체험, 수산물 해체 쇼는 관람객들에게 재미를 안겨주었으며 무료 시식 기회로 관광객들의 입맛을 돋으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축제 마지막 날에는 읍면 대항 단체 줄넘기가 펼쳐져 많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며 화합으로 새로운 희망 울진에 걸맞는 국민화합과 단결의 모습을 보여주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동해바다의 맛과 멋을 즐길 수 있는 죽변항 수산물 축제를 찾아주신 방문객 여러분을 환영을 하고 또 축제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이 찾아주신 덕분에 죽변항에 활기가 가득 차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축제는 11월에 개최되어 차가운 겨울바람 대신 따뜻한 가을 햇살날에 축제를 즐길 수 있어서 더욱 호응이 좋습니다 마지막까지 축제를 알차게 즐기시고 이번에 방문하지 못하신 분들은 죽변항이 언제나 기다리고 있으니 꼭 한번 방문을 하셔서 울진만의 매력을 느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제화의저널 임가영입니다 국제화와 겨드리고 있는 의견 설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보실 relat 소원ناî 뒤에서차는 개인적 소원은 이해 도움을 받으신 여러분들 du의 비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